20위부터 16위까지 지금 공개합니다. 위지 스타트! 어? 이게 또 눈깔을 왜 이려? 까만한 눈 위로 했느니? 20위! 아, 이 노래 좋아. 좋아 좋아. 소라계모자, 소라계모자. 유행했었어, 유행. 내 곁을 떠나가줘. 아, 이 노래가 너무 난다, 너무 난다. 아, 가시나무. 아, 가시나무. 혹시 19위를 아시나요? 조성호의 가시나무. 저 때 드라마타이지로 뮤직비디오를 찍는 게 유행이었어. 블록버스터로 찍었죠. 조성호 씨 뮤직비디오는 배우들이 줄 서 있었어요. 나와서. 대박, 이 형에서. 그런데 뮤비가 멋있다. 와우, 와우. 당신의 편할걸. 너무 예쁘다. 우리 엄마랑 용식 아저씨가 봉선의 베스트 커플이래요. 오, 너 왜 이랬어야 너 표시 알았는데. 많이 외롭던 나를 찾아온 거야 잭스키스의 커플이 10화기. 너는 알죠? 아, 알죠. 너는 알죠? 너는 알죠? 너를 사랑해 이젠 모든 시간들을 나와 함께해 아, 화이트. 이거, 이거 화이트. 아, 화이트. 핑크. 저희가 리네이크 했었어요. 아, 화이트. 핑크기모들, 잘 지내시죠? 우리 아빠가 팬이래요. 올해도 따뜻한 겨울 되세요. 핑크와 화이트가 17일. 아, 좋다. 아, 좋다. 옛날 노래. 진짜 좋다. 이거 진짜 분위기 같아 있어, 다르다. 아, 이게 겨울의 맨피랑 16위는 김종서의 겨울비. 이 순간 부를까 사랑해 높아, 높아. 높아, 많이 높아. 행복한 순간 이제 다시 오지 않을까 내게 떠나 미숙해요. 많이 떠나가 사랑해요 우리 나랑 올라올 셀피트 와... 겨울... 스펙트 와... 겨울의 셀피트 와... 이 22부터 16위 안에 정말 주옥 같은 노래가 다 있네요. 이제야 차트가 마음에 드네 아는 노래 이제 입을 때네 이제 좀 알잖아